안녕하세요 봉길입니다 제가 오늘은 매콤한 크림에 여러가지 종류의 버섯, 야채, 당면을 넣어서 준비해봤고요 같이 먹으려고 두툼한 떡갈비, 바삭한 새우볼, 튀김 주먹밥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매콤한 새우볼이 있는 새우볼이 있는 새우젓이에요 새우젓에 식을때 잘 먹어서 먹어요 새우젓에 먹어서 먹으면 매콤한 새우젓에 먹어서 먹어요 너무 맛있고 맛있어서 먹으러 왔어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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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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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수박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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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이 식당이 진짜 매콤해 맛, 옛날 음식과도 매콤한 식당 근데 너무 맛있어서 이 소금에 게다가 맛있어요 다음날 artık 네, 이 소금의 하나 그냥 더 잘 먹으려고요 고향은 카레 양념이 너무 맛있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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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지 저 많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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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먹는건 고춧가루 바로 피부의 주변박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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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내겁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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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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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